메리 크리스마스 오실지 안오실지 몰랐는데 그치? 어머어머어머 정국 가봐 우리 정국 쉬버림떨는데 잠깐 화장실 좀 앉아봐 딴 사람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 정국 여기 봐봐 됐어? 손 따라해보세요 선물 주시네 어머어머어떻해 잘 들었네 주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옳지 또 있어요? 피카츄 너무 좋겠다 정국 어머 선물이 또 있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나 정우야 너무 좋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말 잘 들으라고 주시는거야 알겠지? 알겠지 이야기도 있네 스티커를 아니 이거 핑크라는거야 해봐 정우야 산타나 아버지 오셨었어? 진짜?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보기해봐 정우야 아빠 봐봐 정우야 아빠 산타나 아버지 오셨었어? 응 진짜? 인사했어? 우와 기분이 어때 정우야? 너무 좋아? 정우가 원하는 선물 다 사갖고 오셨어? 네 정우야 이거 써봐 이거 산타나 우와 정우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응 우와 비가 올라가네 비가 올라가네 우와 엄청 신기하다 정우야 산타나 아버지가 또 뭐주셨나봐 네 이게 뭐야 두더님 찾기 와 이거 본적이 있었던거야? 이거부터 이게 헷갖고 오셨어 응 이것도 오직 저 공격농게 땅에 또 색칠하는 만화샷 어 어 어 랜저 어 와 작년보다 더 많이 사랑 보셨다 아랄디가 진짜 완전 산타나의 사랑이야 느낌 다시 돌아가요 쵸비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아빠야 아빠 봐봐 지금 아빠 된장 먹는거잖아 정호야 생일선물 뭐지? 정호 생일 축하해 정호야 눈 감고 뜯어봐 다 뜯었다 응 정호야 뜯어봐 엄마 아빠가 정호 생일선물로 뭘 샀는지 뭐야 이게? 샌디 뜯어봐 정호야 알았어 엄마 아빠가 사줄게 한번 볼까? 우리 정호 생일선물 뭔지? 아빠 응 주야 생일선물 응 어버줘? 오 박정호 멋진데 엄마 이거 보자 이게 샌디야?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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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푼 샌디 스푼 자 그럼 우리 정호 변신해볼게요 샌디 주얼랑 전후 prom nope 샌디 샌디 이거 자고있는 로 cran, 가난 broad, 눈 모양. 자 우리 정호 멋진 포즈 한번 취해 보나요? 치마 Прести 우리 지효도 잠꾸러기 샌디옷 입었어요?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